7세기 중후반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유례없는 영웅시대였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첫번째 영웅, 바로 삼국통일의 초석을 낚은 임금, 바로 김춘추, 바로 태종위원한 김춘추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떼는 바야흐로 642년입니다. 642년에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이 아주 의욕적으로 정부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단숨에 신라의 40여개 성을 함락시키고, 대야성을 윤충장군을 시켜서 대야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 대야성이 결국 백제의에서 함락되는데, 문제는 이 대야성 성주가 김품석, 그 부인이 고타소인데, 이 고타소가 바로 신라의 마쿠실력자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김춘추는 신라의 서부에, 신라 서쪽의 가장 군사적인 요충지인 대야성을 잃어버린 것도 아깝지만, 정말 이것도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기 딸과 사위가 이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백제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게 되죠. 그래서 김춘추는 당시 선덕여왕을 설득을 해서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신라는 단독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백제를 상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힘을 빌려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에 복수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사신으로 간 거죠. 하지만, 당시에 오히려 고구려가 한강 이북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김춘추가 이걸 거절하자 고구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선도회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고구려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결국 김춘추가 고구려 힘을 빌려서 백제를 공격하려고 했던 애초의 구상은 결국 실패한 거죠. 그 뒤에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의 이대황제, 태종 이세민이죠. 이 당태종을 잘 설득해서 마침내 나당동맹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 뒤에 654년에 진덕여왕이 죽자 만장일치로 김춘추는 신라의 29번째 임금으로 직위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김춘추는 신라가 골품제의 나라입니다. 원래 신라의 법도에는 성골기족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김춘추의 아버지는 김용춘, 이 김용춘의 아버지, 바로 김춘추의 할아버지는 진지왕. 원래 왕의 자손이니까 성골이어야 되는데 이 진지왕이 기족들과 대립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진지왕 후손들은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깎여진 거죠. 엄밀히 말하면 무혜랑 김춘추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죽고 이제 누가 봐도 신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김춘추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추대를 받아서 신라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즉, 최초의 진골 출신 임금이었던 거죠. 마침내 660년에 당나라군과 힘을 합쳐서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오랜 동안의 경쟁자이자 숙적이었던 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듬해 661년에 무혜랑 김춘추는 고구려 멸망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삼국통일, 삼한일통의 대업은 그의 아들이 어떤 문무한 김범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무혜랑 김춘추의 여인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무혜랑 김춘추의 원래 부인은 보량궁주입니다. 물론 보량궁주와의 사이에서도 자식을 두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무혜랑 김춘추의 부인은 문이죠. 사실 이 문인은 김유신의 여동생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보희가 꿈을 꿨는데 그의 동생이었던 문희가 그 꿈을 샀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이 문희가 바로 김춘추의 부인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건 좀 뒤집어서 말하면요. 당시에 이 신라군부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던 김유신 장군. 사실 이제 가약의 기족이자 신라군부에서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 김유신과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이 김춘추. 이 두 사람이 서로 혼인을 통해서 힘을 합치면서 신라의 새로운 주류가 형성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김춘추와 문희의 어떤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 신라왕실의 가계를 이어가는 것은 전부 이 무혈왕 김춘추와 문희의 그 사이에서 난 그 자손들이 신라왕실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삼국통일의 초석을 닦은 신라의 29번째 임금 태종무열왕 김춘추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